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통학과학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통학과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좀 이제 막막한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쌤이 준비한 이 커리큘럼을 따라 학습을 하시면 아주 성공적인 고1과학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커리큘럼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같이 내딛기다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냐 하면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2, 3학년 과학이 좀 중요한데 그때 공부를 미처 다 못한 경우, 그때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 이제 까먹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우리같이 내딛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우리같이 내딛기는 힘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주계율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준비를 했는 그런 강의고요. 쌤, 저 어느 정도 중학교가 다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음번 우아한 출발로 저와 함께 당학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우아한 출발은 방학 특강을 이용하는 그런 강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내신 대비 시험이 있죠. 이게 학기 중 개념 학습이다 라고 쌤이 분류해 봤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의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에 대한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런 친구들은, 네, 제가 완자, 그리고 우수한 기출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완자는 문제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문제수를 우리가 같이 풀 수 있고요. 우수한 기출분석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냐 하면 통학과학에서, 현재 배우는 이 통학과학에서 배우는 주제들이 수능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로 우리 통학과학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런 걸로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전 대비가 있어요. 직전 대비는 시험치기 전날 쌤 강의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인기 되게 많아요. 언제 오픈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마지막까지 쌤이랑 같이 시험치기 전날까지 직전 대비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연간 커리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이야기한다면 네, 자, 우리 같이 내딛기는요. 중등과학 목차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물리 파트 그리고 화학 파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화가 약한 친구들은 이 강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 쌤 저 중등과학 좀 했어요? 그러면 바로 우아한 출발로 입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쌤의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 완성은 같은 교재를 써요. 그래서 이 교재 구성이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재를 쓴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선생님의 메인 교재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표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내용은 좀 자세하게 어떤 교과서를 너희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잘 대비가 될 수 있게 본문 자세하게 좀 수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뒤쪽으로 가면 쌤이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상한 말장난에 진짜 많이 낚이거든요. 그래서 그 낚였던 이 문장들을 가지고 OX 퀴즈를 좀 만들어줬는데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 교재는 이렇게 OX 퀴즈도 뒤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틀릴 거예요. 이 한 페이지를 다 맞추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쌤 교재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편을 보면 쌤 개념 수업을 듣고 바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다 풀면 어떤 문제도 풀어야 하나요? 수능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모두 풀어야 하는데 우아한 출발은 여기 있는 이제 기본 문제 정도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월한 개념 완성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좀 풀기 까다로운 이 수능 문제까지도 같이 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고요. 또 선생님 강의의 장점이 판서예요, 판서. 학생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은요. 굉장히 개연성 있게 수업을 잘 해주시고요. 좀 부끄럽다. 쌤이 글자는 잘 쓰는 게 아니야. 근데 마인드맵 정리를 너무 잘해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의 강의를 쌤 조교가 싹 다 들으면서 네, 만든 서브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은 교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쌤이 우아한 출발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해 드렸는데 우아한 출발은 우리 친구들이 학습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 전체의 휘통학과학이 너무 풀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어려운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총 36개, 36강이고요. 한 강당 40분 정도, 50분 정도 걸린다라고 친다면 방학 동안 웬만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중요한 내용들, 중요 주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선행용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쌤, 우월한 개념 완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건 여기서부터는 내신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 다 수업 진행을 하고요. 하나하나 수업 내용을 흩트면서 수능 문제까지 모두 강의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나 헤비하지만 1년을 치고 우리 학생들이 네, 나눠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큰 내용이 큰 강의는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우리 학생들 통학과 개념을 완성해 주시고요. 다운법 완자와 우수한 기출 분석은 문제 풀이에 좀 더 많이 치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자는 개념편도 완자로 수업을 하지만 쌤의 연간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는 이 완자가 선생님 교재에 수능 문제보다는 내용이 좀 쉬워요. 그래서 좀 쌤 교재 내용이 어려울 때 이런 기본 문제들로 좀 내용을 다지고 그리고 쌤 교재에 수능 문제를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자도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이를 싹 다 진행하니까 문제 풀이를 하면서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걸로 대비가 안 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2년, 2003년도부터 2024년도 정도 수능까지 통학과학과 연계된 모든 문제들을 다 수록하니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딱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을 변형하고요. 각색해서 쌤이 만든 이 강의 교재가 문제 풀이 강의 교재죠. 우수한 기출 분석인데 우수한 기출 분석으로 좀 어려운 내용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문제 풀이를 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우수한 기출 분석은 이렇게 뭐 교재 시리즈로 들어가고요. 내용은 면논도 기출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라벨을 다 붙여가면서 쌤이 내용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기출 분석으로 네, 시험 전날까지 나 다 공부했어요. 공부를 다 하면 직전 대비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전 대비는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냥 A4 용지에 내가 공부한 모든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건 방대한 내용을 추격하면 추격할수록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우월한 직전 대비는 이런 식으로 야, 우리가 이거 배웠지?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여기에서 이 문제 나오고 여기에서 이 문제 나와. 너희 기억하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진짜 마인드맵으로 백지 노트로 판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험치는 날 새벽에 보셔도 되고요. 전날 보셔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우월한 직전 대비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네, 이 정도까지 하면 선생님의 연간 커리큘럼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